보시다시피 이충영이 갑자기 불러서 날려들어갑니다. 한 1분 대기죠. 들어가이! 충생 충생! 어, 불러왔고! 어, 하우유! 블루님, 오랜만이네. 요새 발로한트예요? 요새... 나 뭐하지? 개그도 하고 발로한트도 하고... 먹고 살라고 노력 중! 알로티 어디임? 요즘은 안 했는데... 플래? 아, 적당하네 그러면. 오케이. 뭐가 적당해? 쿨에트 브런쥐 이면서... 아, 뭐야? 아, 나랑 같은 급이 아니었어? 아, 저 열심히 하면 약간 한석 골드급. 어이가 없네. 다들 그 브런쥐 이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석으로 들어와 주세요. 아, 진짜. 아, 진짜. 한석 보여주는 거야? 아니야! 알겠습니다. 매트님 안전벨트 꽉 매세요. 시클 매트이보다도 예전에서 하도 나보다 못하잖아! 닥쳐! 너 어때? 안전벨트로 그냥 쫄라버리고 싶네, 그냥. 진정하세요, 진정하세요. 진정하게 해주세요. 어, 난 마실 거 좀. 나도 마실 거 좀. 들어오고는 있지? 들어오면서 마실 거 들어가라? 아, 예, 누님. 누님이 그러라면 그래야죠. 엉덩이 떼다가 다시 붙었습니다. 와, 나 브런쥐 처음 봐. 이렇게 생겼구나. 저희도 사람입니다, 브런쥐. 진짜 순수하게 생긴 걸 처음 봤다는 거. 약간 뭔가 희귀종을 보듯이, 약간 벌레 보듯이. 아, 벌레라뇨. 마실 거 좀 하죠. 나도 마실 거 같아. 음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안 돼! 가자, 맞아, 큐가. 우리 친구들이 사라지니까. 우리가 먼저 선픽하자, 그러면. 그래. 우리가 먼저 가리 잡고 있자. 블루는 뭐 하지? 블루는 스카이. 그다음 레이즈. 물 가지고 왔습니다. 20초, 20초. 뭐야, 뭐 남지? 어서 픽해봐, 10초 남았어. 7초. 그래! 좋아. 어때요, 여러분. 정확하죠? 이 친구들이 뭐 하는지 많이 줄 거예요, 안에서. DJ서에 의해서 살짝 조합을 짜놨어요, 미리. 우리 목표가 뭐죠? 코레트. 그냥 즐기세요. 아, 코레트 즐기기. 약간 버스 태워주기, 아님? 아, 버스를 뭐 있어. 아, 일부 코피는 이렇게 모아놓고 뭔 버스야. 아, 죄송한데 저 브론즈 3이에요, 레트님. 지금. 아, 본인은 브론즈이면서. 밸런컨이 아주 많으시네. 아, 저 미치겠네, 삐을 진짜. 너 나보다 못 타기만 해도 가만 안 둬. 근데 꼬피누아 실력 모르는데, 생각해보니까. 나, 나 실버급의 실력이야. 실버급의 실력. 우리 다 골드, 실버, 브론즈네. 아니야, 핀야. 내전에서 내 밸런스야. 뭐라고? 감히 이춘향의 밸런스에 비겨? 일단 A 없다.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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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 B야 왜 사이트가 다 비어 있어? B 사이트가 왜 비어 있어? 우리 집 왜 비어놨어? 집을 왜 비어놨어? 아, 어... 가자, 가자. ... 삼...삼, 삼십나무. 오케이. 왼쪽 바로 돌멩 하나 있고, 앞쪽 ÜD너에 하나. 아! 아! 애들 많았다. 아니, 블루님 살짝 실망인데? 야, 나 두 명 딱 갔는데? 아니, 우리 팀 뭐해? 팀 탔다 가는 거야, 이제? B무님 티어가 어디였죠? 아, 저거 브론즈 2요. 네네네. 아, 브론즈 2는 실버지. 그 지금. 그냥 돈 쓰는 거 맞아? 슈퍼바이, 슈퍼바이. 뭐? 뭐라고? 실버 선택 맞아, 그거? 어? 그리고 일단은 A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좋은 판다. 아직 있다, 아직 있다. 슬탄! 나이스. 그냥 잡았고. 들어온다, 그래도. 그래도 들어온다. 하나 잡았고. 하나 잡았고. 하나 잡았고. 어, 잡았고. 여기 어디야? 나 여기 어디야? 라스트가 아니야. 나이스. 처음 봐. 여기 TDDDDD 네온, T 네온, T 네온. 사이트, 사이트, 사이트. 사이트, 사이트. 다른 데 보지마. 나이스. 오케이. 집중하니까 되잖아, 다들. 오케이. 요로 아래 다 엎드려. 일단 남아, 아님. 꾸핀 엎드려. 캐해. ranji 게임 해. 이건े A 조심해, B 돌려가자. 오케이. A하면 궁 쑤 나갔다 올게 한번. 어 오케, 제가 시팀 해드려요. 오케. 네. 어이스. 노이스. 신 안아. 흑시려 하잖아. 돌리겠다akin 다 이러면. 하이미드로 돌려봐. 2춘향. 역시 2춘향. 이미 돌렸어. 자CI로遅지. FDA가 적배에 ofereOOD 가. 아예 빠졌구나. 나이스.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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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! 스루탄! 여기 없나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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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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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테이오깍 다 들어가 들어가 나 킬할래 나 킬할래 들어가 들어가 왼쪽 x5 왼쪽에 왼쪽에 여기 여기 아 오른쪽 오른쪽 이제 아 거기 귀엽다 귀엽다 꼭꼈다 꼭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내가 총 사줄께 내가 총 사줄래 아 사줘 사줘 B보약 총 사줄게, B보약 총 사줄게. 그러면 줘. 왜 그래. 2초에 나 버려? 아이, 오픈은 점. 야. 아니 지금 1등이야, 1등 투자 안 해? 에이스 투자해. 2,900원짜리 사줄게, 2,900원짜리 사줄게. 늦었어. 어, 근데 일단은 A 없다. 아, 그럼 뷔,его, Spiel. 1,100원을 미드나. B링크,B링크. 오? 오. 혹시나 시켰는데? 오, 나이스. 비가자 비가자. 라스트. 생전 숨었어, 생전 숨었어. 상장. 어, 뭐케? 디라로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나 잘하는데? 뭐지? 역시 좀 쉬어야 잘하나? 포게임 잘하네 역시 맨튼 죽으면은 오퍼 내가 들어야지 안죽음 철새 뒤에 붙어있어 잠깐 아우 벽 뚫렸다 거기 바로 옆에 나이스 하나 더 있다 스카이 A 앞에? 메인 보는 중 오케이 내가 쇼 보겠고 돌린 건가? 돌린듯? 대사 같이 가면 돼 한 번 미리 뛰어보 어 흠흠 어? 리드에 있다 리드? 잡았었는데 이거? 아니야 아니야 우린 둘이잖아 이 위험한 각 배척 뭐야 어 근데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털한다 보여줘 보여줘 어디로 갈까 이거 백사했다 백사 아직 백사? 한 대. 백사 오디? 아니면 삥 쓰고 들어가도 되겠다. 어 잠깐만. 어 잡았다 잡았다. 확실해. 내가 그 역시 B 전진 한 번 가야 됩니까? 느낌 온다. 진짜. 어딜 거 같아? 이충이 형? 아니 너 죽을 거 같아서 감시판 먹으려. 어 뭐라고? 아 그럼 미리 가져가? 느낌을 받았어. 걱정하지 마. 비켜. 비켜! 아 오케이. 간다. 간다.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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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여기. 오케이 오케이. 엎어졌다 엎어졌다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한 명이 남았지 몰랐습니다. 나이스. 춘. 이충향 써둔 시절. 오오오오오!!! 찾았어. 어 찾았다. 어? 보였다. 어.. 어? 여기로 갔네. 여기로 갔다. 이 뭐랄까 스위치 쪽? 왼쪽이다. 왼쪽. 와 이충양! 진짜 누구야 당신? 몸에서 알비나가! 요로 아래는 관리한다고 하지 않나? 이충양 삐부 조심해 내 아래가 될 수 있어 레텔아! 어? 안 무서워 아 이충양 개 열받네 그냥 어디야? 계단에 오면 시장 시장 둘 조심해 이거 시장 열렸다고 엄마 까비 이걸 너무 배그처럼 했다 나 근데 다 양념치 와 뭐야 뭐이? 꼬피네 어 나인수야? 지나가면서 죽음 꼬피네 장전의 악마인데? 어? 이제 마주하셨어? 밥 먹어야지 우리 밥 어딨어? 총을 들어와 메인 조심해 맞아 모든 각을 조심해 왔다 왔다 좀 마셔야지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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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해 나 믿어 혈착이라고 싸워 누구야 싸우는거야 도대체 쥐야 쥐야 어우 정신없어 정신없어 아이고 니가 싸웠는데 짠 처음부터 마샬인데 왜 안 싸우는거야 아니 죽은 사람이 엄청 말이 많은데 아쉬워서 그러지 아쉬워서 군수 마스터들 그냥 여러분들 아직 이긴거 아니에요? 집중해야됨 하하하하 레틴이 아무리 이기고 있고 한 중으로 0킬이시네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 어 레틴 쇼 좀 흔들어줄래? 그렇지 지금 간다 갑니다 나이스 세 번 오는거만 좋으 서른 핌야가 설 아이컬 기가 막혔어 2층에 스카이 아 오 쟤도 궁 짱맞다 체인버 어 어? 뭘 잘못... 어? 못 본걸로? 어휴 뭐야? 어 뭐야 어떻게 잡았어? 스파이크 먹었으니까 A 달려봐. 좋아 좋아. 어? 오케이 오케이. 이러면 바로 A가서 박으면 배제 배제. 배제 플레이. 얼마나 배제하는 거야? 어디가?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? 각자 고생해. 아 이건 할만했어. 이거 일단 CT는 없음? 쇼트 조심. 이거 쇼트인가? 어 미드쇼트. 배터리! 배터리! 안 해? 안 가? 나이스! 나이스! 야 진짜 정확하게 머리 비하자. 이쪽으로 쏟아지는 거 진짜 웃기네. 쇼트 머리에 혼만 있었으면 맞았는데. 이 와중에 청소할 때는 집중하느라 말도 없이 샀는데. 그럴 수 있지? 오랜만에 한 거잖아요 레턴님. 너무 상실하지 말아요. 얘기 다 할 거 다 했어. 도대체 이 발로한테는 왜 맨날 새벽에 부르는 거야? 안 자? 맞아. 새벽에 다들. 그러니까 왜 새벽에 자꾸 불러. 자고 싶으면 자도 돼.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? 지금부터 딱 급판만 하죠. 어때요? 아우 정말. 아 나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싶었는데. 어쩔 수 없지. 자기부. 삐부 이미 졸렸는데 벌써? 그러니까 이미 자는데? 나 이미 자고 있는 상태에서 온 거여서.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치냥이 부르면 와야 돼? 아니 그게. 어쩔 수가 없어. 이치냥이 집합하면 김블루와 자고 있는 삐부를 그냥 부를 수 있는 거야? 그만해 그만해. 레턴님 더 이상 알려 하지마. 헉. 헉돌이야. 헉돌. 덜덜덜. 앞으로도 불러만 주십시오. 아 저기 있네. 뒤로 돌았구나. 어쩔 수가 없어. 어? 나 강등전인데? 골드에서 만나 우리. 브론즈2, 브론즈3, 골드1, 실버2. 좋네. 색깔 다 다른 것 봐. 정해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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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고. 오호. 레턴님 올라갈 수 있나? 아니요. 아. 버스터네. 버스터네. 제 밑에서 다시 탔을 때. 우위비승사 하지마. 아니 저 창모드에 저주 걸려있어서. 이제 전체하라. 창모드 때문에 그렇다잖아. 이해해줘. 공감해줘. 알겠습니다. 레턴님 티예요 혹시? 창모드. 나 INTP. 공감 못함 사실. 죄송합니다. 공감하는 척이야. 나 지금 사회화 기가 막히거든. 진짜 창모드 너무 힘들지 않았어? 진짜 킬 하도 안 들어오고 막. 무섭다. 뭔가 광기인 것 같아. 정말 슬펐겠어. 나 지금 나 울고 있어. 나 지금. 피부만큼은 아니지만. 공감 잘하긴 해. 에? 단지 피오니의 서툴리분. 에이. 아. 아니 신희야 그렇게 웃지 말라고 너. 너무 어이가 없어. 여기야. 오케이 연막 쳤죠. 아 오케이. 시티하나? 응. 어 뭐야. 여기 바로 앞에. 뭐야. 빼 빼. 언제 들어왔어. 잡았어 잡았어. 나 스테블드. 나 스테블드. 일로 오시고.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. 뭐죠? 요새 배그 어떤 총이 좋나요? 요즘 배그는 총보다 상황이 안 좋은데. 에이. 와 진짜 많아. 천천히. 둘이 나갈지. 아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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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진짜. 내 공! 어 저거 저거. 애템 또 구해줘 또 구해줘. 오히려 그. 수류탄! 이 자식들. 잘cess 안오잖아. 이게... 구대구가 돼? 애템. 애템. 사줘야겠지? 아이고. 사 드리겠... 읍니다. 이래서 참 행복해. 진짜 행복한 거 같냐고. 어? 나 미드 한번 나갔다 와도 됨? 그것이 김블루의 마지막이었다. 폭탄 받아라! 저리 비켜! 가티를 열어볼까? 오! 이거! 사이에 둘 정도 꺼내줘. 오! 대신 저 어디 있을까요? 어? 냄새 나는데? 다녀와. 냐하! 와케뼈! 와케뼈, 와케뼈, 와케뼈! 결국 꼴등은 면했구만. 안 돼! 아니 꼴핀 14클버야! 내가 실버보단 잘한다니까. 골드 인자야. 야, 강등 방어했다! 나이스!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중에 떠놀아요. 나 잘하는데? 나 뭐야? 이충양 많이 늘었다? 이충양이 는 게 아니고 너가 좀... 어? 저 빅헤드 사냥꾼 하겠습니다. 저 점점 모습이 없다, 좀 블루야. 하! 진짜 죽인다. 노는게 그렇게 닦아녔다. 맞아. 핑퐁님은 이 인터넷 업계에 있는 나를 잊었다.. 핑퐁님은 이 인터넷 업계에 있는 나를 잊었다!